공장 노동자의 작업복은 찌든 때와 오염물질로 빨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에는 천원으로 작업복을 수거해 깨끗이 빨아 배송까지 해주는 맞춤형 세탁소가 있습니다. 권연 기자입니다. 공단에 있는 공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빨래감을 수거합니다. 세탁소에선 대형 세탁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특수약품으로 찌든 때와 기름 얼룩을 빼냅니다. 건조기로 말려 뽀송뽀송해진 작업복들은 깔끔하게 포장돼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수거부터 세탁과 배송까지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 기준 한 벌당 천원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1년여 만에 세탁소 거래처는 8곳에서 18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사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업복을 입고 일할 때 2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만든 세탁소는 지난해 안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시흥에 이어 지난달 파주까지 3호점이 생겼습니다. 1호점은 장애인 복지회, 2호와 3호점은 지역 자활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 단체나 자활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경기도는 세탁소 확대를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마쳤고 4호점은 내년 문을 열 전망입니다. OBS 뉴스 현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